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사회불안이나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은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 그 고통은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사가 일어나고 제대로 수습조차 못해서 사회불안이 생긴 게 누구 탓?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고 종부작발 선동세력이라면서 분열을 야기한 게 누구 탓?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 여기 계신 경제 주체 여러분들이 잘못 보도되고 왜곡시킨 정보들이 또 돌아다니고 이런 것에 대해 바로잡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사회에 다시 희망을 일으킬 수 있도록 힘을 내시고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집중해 잘 들어보세요 여기 계신 경제 주체 여러분들이 잘못 보도되고 왜곡시킨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경제 주체자들이 왜곡을 시켰다는 얘기잖아 지금 정보를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잡고 이해를 시키고 그러니까 왜곡... 무슨 말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왜곡시킨 정보를 바로잡아서 이해를 시키래 그렇죠? 그래서 사회에 다시 희망을 일으킬 수 있도록 힘내시고 힘써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일본어 교육방송을 할 게 아니고 나라님 말씀 독해방송 같은 거 있잖아요 해독방송 이런 것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조만간 일본어가 아니라 박근혜어를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는 본격 일본어 교육방송 아브라이디 연공 그 47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 방송은 더럽습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 태영이가 어제 밤을 꼴딱 새고 세월호 유족들께서 청와대로 하셨죠? 네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그 자리에 어제 밤서부터 오늘 낮까지 밤을 꼴딱 새고 우리 사진 기자인 좌린형하고 같이 밤을 꼴딱 새고 일을 하느라고 지금 애가 초죽음이 됐어요 그래서 녹음만 띡 걸어놓고 집에 갔어 그래서 지금 태영이는 이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단촐하게 좀 외롭게 녹음을 해봅시다 아 근데 태영이는 좀 그래 어? 뒷담화 까시는 거 지금 이제 자리 비웠다고 이제 뒷담화를 시작하려고 본색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야 나는 태영이가 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면전에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침 없다뿐이지 내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있어도 할 건데 없으니까 하는 아니 있어도 할 건데 없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있어도 할 건데 그냥 마침 하려고 했는데 없네? 이런 거죠 그런데 맨날 그런데 나한테 뭐라고요? 진짜로 이게 맨날 드리비니 뭐 이렇게 놀리잖아 돛대라고 녹음 끝나고 내가 저 새끼 집에 태워다 주는데 차에서 니네 집 데려갔다가 거기 미아리에서 내려주고 내부 타고 내부 순환 타고 영동포 가는데 한 20분 걸려요? 25분? 꼭 그렇게 장시간 나랑 있으면 꼭 끝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물어보는데요? 여자를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빼 일단 여자랑 손잡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환생을 해라 환생을 해라? 내가 잡아줄게 진짜? 잠깐 동안 너는 정말 착하다 그래서 저 새끼만 보면 눈물이 나요 솔직히 불쌍하기는 뭐 넌 할 얘기 없니? 저는 네 저는 마사오님처럼 없다고 그렇게 남의 용감해요 그래요? 네 걔 같으냐 너는 뭐 할 매력이 무서워? 그런데 원래 이제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풀이라고 그렇죠 관심이 없어서 네가 태형이한테 관심이 있을 리가 없지 뭐 아무 할 얘기가 없는데 없는지도 몰랐어요 좀 전에 이렇게 저 갈게요 하고 인사하고 나갔는데 인사하고 나갔는데 아 그분이 태피데이세요? 아 진짜? 오 알겠습니다 존재감이 없었나? 자 그럼 막상담 가죠 AV 박사 마사오의 막상담 야메 야메 안녕하세요 야들야들 보들보들 막상담 뭐야 이게 야들야들 보들보들 개미 똥꼬목은 들어봤는데 막상담 막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야들야들 보들보들 막상담 막상담 저를 소개할 것 같으면 더 음란하고 더 위험한 20대 끝인 청년입니다 저는 정말 순수하게 자랐습니다 10대 때 연애는 10대 때 연애는 손 한 번 잡아보지도 못하고 20대 초반 연애에도 포옹까지 가는데 8개월 걸렸습니다 포옹하고도 서로 귀까지 빨개져서 헤어진 기억이 포옹하고도 귀까지 빠는데 8개월 걸렸습니다 포옹하고도 서로 귀까지 빨개져서 아 빨개져서 포옹까지 하는데 8개월 걸렸습니다 포옹하고도 서로 귀까지 빨개져서 서로 귀까지 빠는데가 아니라 서로 귀까지 빨개져서 헤어진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래서 헤어졌나 하는 생각도 지금은 드네요 그러던 저는 군대 가서 달라졌습니다 음란하고 아니 퇴폐적인 인간들이 넘쳐났고 저를 세뇌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때는 남자의 수치라고 그래서 저도 조금 변했나 봅니다 그 이전에 저는 여자는 스킨십을 싫어하지만 남자 때문에 억지로 받아준다고 생각했고 결혼 전에는 하면 안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전역 후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더 이상 터질 수 없다고 생각한 저의 욕구가 제2의 빅뱅이 되어 터져버렸습니다 이건 문맥이 좀 많이 이상한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터짐을 억누를 수 없다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욕구가 빅뱅이 되어 터졌어요 만나면 거의 하루종일 세상만사 다 잊고 구름 속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땐 다들 그렇겠지만 외박을 하면 10년씩 세상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아 10번 10번씩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외박을 하면 10번씩 세상을 모두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10번씩 했다는 소리가 고스도블 그 말 같은데요 세상을 잠시 내려오는 되게 시적 표현이에요 되게 좀 이렇게 수사를 많이 붙여가지고 표현을 하셨네요 정말 그땐 고스도블 치면서도 다음 판은 어떻게 할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네요 외박을 하면 밤새 고스도블 10번씩 쳤다는 얘기네요 지금 판 치면서도 다음 판은 어떻게 칠까 이랬더니 제가 변해버렸습니다 아직 매일매일은 가능하고 생각은 나지만 그 열정이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한번 여행을 갔다 오면 현자 타임이 길어져서 나는 부처요 예수요 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체력이 문젠가 생각도 해서 다시 운동도 열심히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유광석 흑 하는 남자였으니까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 여자는 30대가 넘어가면 자꾸 화투에 맞들인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변해버릴지 모르는 몸에 벌써 걱정입니다 호르몬의 노예가 되어 벌써 이러면 지금은 하루 한두 번이지만 나중에 한 번 그 나중엔 이틀에 한 번 계속 이제 줄이는 거죠 스태미나가 줄이는 거죠 마사우님은 언제 가장 피크였고 언제부터 그게 떨어졌다고 느꼈나요 그 이유는요 초기 누나한테도 질문에 이제 피크로 가실 텐데 피크 타입 아 그러니까 이분의 그냥 간단히 추진명이 이거예요 뭐 20대 초반 때까지는 포옹만 해도 귀가 빨개졌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그때는 뭐 그냥 고스톰이 뭐야 그냥 빅뱅 빅뱅 밤새 그냥 계속 뭐 20대 때는 다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저 창문 안 가려 백화점에 창문 있는 거 창문 없는 거 몰라 해 뜨는 거 보면서 고스톱 치고 싶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어디냐 그 타짜에 나오는 김현수가 하는 대사가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러던 분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쳐서 지금은 욕구가 줄고 현자타임이 길어졌다 근데 걱정인 것은 여성은 3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맞들이고 무르익고 더 폭발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줄어드니까 이게 불균형이잖아요 그래서 걱정이다 이게 핵심이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만 긁지만 근데 그 저기 나중에 지금 막 20대 때는 막 하루에 10번씩 하고 이랬는데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할까요 고민을 하시는데 미리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되잖아 하고 싶어도 아니 지 체력이 돼도 할 일이 없어 20대 때나 고수도 판이 벌려지고 이러지 30, 40대 때나 누가 고수도 치자는 여자도 없고 할 일도 없어 체력이 그냥 남아 돌아가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연습가 있잖아 뭐 그때까지 사귈 거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그거 있잖아요 낭설 중에서 남자가 평생 동안 방출할 수 있는 정액의 양이 2리터 뭐 그런 얘기 한정돼 있어서 이게 보통 중학교 과학 선생님들이 그런 애들 겁을 주면서 정해져 있으니까 미리 너무 뽑지 마라 너 나중에 못 쓴다 뭐 이러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겁을 주는 그런 낭설이 있는데 뭐 진짜일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저희 빅뱅 때 10번씩 이렇게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지금은 좀 이렇게 현자 타임이 길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게 말이 안 돼 의학적으로 그게 저기 그렇죠 막 생성이 되는데 야 만약에 3리터가 아니라 30리터였다 그래도 이게 만약에 300리터였다고 쳐버려 난 애정에 끝날게 그건 아니고 이 저 뭐야 양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수도꼭지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과일과일과일 어떻게 생각해 30대 여성으로서 남자의 이 사연 보내신 분의 입장에서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그냥 이 사연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드냐고 어렵게 생각해 저는 그렇게 막 고민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왜 뭐 아직 기회도 많고 무슨 기회 여자를 만날 기회 뭐 지금 커플이 있다는데 커플이들아는데 왜 서로 다 부정을 하는 거야 애인이 있다잖아 근데 왜 무시해 아니 우리 야들야들 보들보들 막상호를 왜 무시해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녹음을 하고 방송될 때쯤이면 헤어졌을 수도 있지 그렇지 그건 모르는 거지만 그러니까 미리 이제 이렇게 없을 때를 대비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별로 별반 고민은 아니다 네 근데 그런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남자가 좀 어리고 꼬마 신랑 같이 그렇게 극단적인 차이가 아니더라도 남성은 좀 어리고 여성은 좀 나이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자연의 이치에 맞는데 근데 지금은 남자가 당연히 연상인 게 너무 자연스러운 세상이 됐잖아요 요새는 연상연하 여성이 연상이고 남성이 연하인 커플이 많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절대다수는 오빠와 나이 어린 여자의 관계가 애인이 됐든 결혼이 됐든 압도적이긴 하죠 근데 이게 맞아 옛날 방식이 훨씬 더 자연섭리에는 맞아 그러니까 남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대 때는 10대 20대 때는 그 뇌가 귀두에 있죠 그래서 귀두에 지배를 받아요 온몸이 그래서 모든 24시간 지배를 받고 있고 거북이 머리 그렇죠 거북이 머리 그리고 여성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30대 초반 20대 후반 여성 커플이 결혼을 했다 칩시다 그래서 고스톱을 치겠죠 신혼에 막 불붙어갖고 치겠죠 열심히 그런데 여성 입장에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남자들이 이렇게 죽고 못 살아 이게 뭐라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영화 도둑들 에서 김수현이 전지현 가슴 막 이렇게 하니까 만져볼래? 그러면서 이게 그렇게 좋으니?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딱 그러다가 이제 뭐 아이를 갖고 첫째 둘째 이렇게 낳고 부부생활이 계속 들어가면서 30대 중반으로 접어들겠죠 40대 이렇게 그러면 그때부터 여성은 포탄이 터지는 거야 그렇지 막 그냥 후엉 이러고 괜히 동네 비디오샵이나 이런 데서 그 성인 비디오를 빌려다 놓고 남자는 이때가 일을 가장 빡세게 할 때죠 처음에 평사원으로 주임 대리 거치다가 과장 달고 이러면서 가장 30대 후반 살 때 이럴 때 제일 빡세게 일을 하고 맨날 야근에 일단 체력적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별로 땡기지도 않아 그렇지 이거는 야들야들 보들보들 막사호님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남자들이 다 그래요 근데 당신은 좀 딴 사람보다는 좀 빠른 것 같긴 해 근데 나이가 나왔어요 지금? 아니요 그냥 30대?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남자가 20대 때 40대 여자랑 결혼을 하는 거야 딱 좋잖아요 여자는 40대 때 피크고 남자는 20대 30대 중반 여자는 30대 중반 그냥 말하기 편하게 40대로 칩시다 10대 때 결혼할 거니까 남자는 20대로 치고 남자가 20대 때 40대 여자랑 결혼을 하는 거야 켜주고 남자가 40대가 됐을 때 이혼을 하고 여자 20대와 다시 재혼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 20대 여자는 또 살다가 40이 됐을 때 다시 이혼을 하고 20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이렇게 순환을 시키면서 하면 정말 부부간의 성 문제 때문에 고민도 사라질 것 같고 대박 대 좋은 아이디어 우와 왜 비슷한 나이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저런 고민 참 숱하잖아요 남편이 매일 피곤해가지고 욕구 불만 여기 막삼당에 보낸 사연 중에 되게 많았잖아요 이게 서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 우리 커버샷 네 체육 동영상 커버샷에 굉장히 많은 제목을 차지하는 것 중에 욕구 불만 한자로 욕구 불만 욕구 음악 이게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 일본도 이게 전세계적으로 왜냐 지금 이게 서양 문화가 와서 남자가 여자보다 연상이고 이런 결혼 문화가 지금 정착이 된 거 아니야 사회적으로 하다못해 하다못해 결혼식도 다 연사포 죽음었을 때 남편이 그럼 안되네 그러면 위자료는 5대5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남편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재산의 반을 뚝 잘라들고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입니까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이분은 40대 여성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지 이미 이제 꺾였잖아 이미 꺾였잖아 아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20대 40대 때 20대 여성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이 나이 들면 그렇죠 이혼하고 그 여성은 또 20대 남자랑 그리고 이분은 야들야들 보들보들 막선우님은 그냥 죽으면 되라는 거예요 그쪽 내면 죽으면 되지 한 60, 70 내면 죽으면 되지 뭔 부귀형을 뭘 주소쳐먹을 게 있다고 떠서 그런 식의 풍토를 조장을 시키면 아마 이 성 관련 이런 고민들이 최선 한 절반으로는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절반은 뭐야 내가 볼 때는 한 70 아주 혁명적인 아이디어예요 괜찮아요 나는 이런 고민을 많이 들어봤어도 이렇게 진취적이고 이렇게 혁명적이고 이렇게 파격적인 이런 파격적이네요 이런 아방가르트함 이런 전위적인 이런 아이디어는 처음 들어봤어요 해결책은 그래서 저는 20대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모종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네가 20대 때 이걸 주장했어야 돼요 그래서 40대 여자를 만났어요 줄곧 주장을 해왔는데 이 발언을 할 기회가 없어서 그러네요 아브나이 니온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잠깐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 아브나이 니온고에 캠페인으로 생각을 해서 사회 캠페인으로 사회 르네상스 성 르네상스 2040 캠페인 괜찮네 괜찮네 아니 근데 그거는 좀 2040 따라한 거 같나 아니다 맞구나 남자 20 여자 40 아니면 40 20도 괜찮고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 야들야들 보들보들 막상우님 그냥 남들도 다 그렇고요 나보고 언제가 장피트였고 언제 그게 떨어졌다고 느꼈냐고 물었잖아요 저도 당신하고 거의 비슷해요 20대까지 30대 초반까지는 그냥 저는 대가리가 기류 속에 있었고요 뇌가 지금은 그냥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은 게 좋아요 그냥 인턴이나 쳐다보고 뉴스 기사나 보고 남자가 늙으면 개콤이나 보고 프로 프로야고 아빠들이 그렇게 친구분들이랑 술 마시고 그런 게 그런 거예요 어릴 때는 이 귀두에 모든 게 쏠려 있잖아요 점점 올라가서 나이가 들면 입으로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아줌마가 된다고 야야야 너 모르지 여자들이 수단스럽다 그러잖아 40대 이상 늙은 남자들이 늙은 남자들 뭐라 그러냐 대포지 거기서 돼지껍데이 구우면서 소주 마시는 그 자리 가봐야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았지 그게 유일한 낙이거든 그리고 이제 누워가지고 좀 쉬는 날에는 야구 야구 동물의 세계 보면서 야 수사자처럼 살아야 돼 옛날에 옛날에 나도 사자였는데 그렇지 나는 영역이나 딱 지키고 돈은 암사자가 벌어오고 고기 사냥해오면 내가 한입 딱 먹고 수사자에서 이러면서 동물의 암곡자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한 솔루션 2040 캠페인 이거 언제 한번 이거 자세 딱 짜가지고 제대로 한번 밀어보자 아무튼 다 그래요 그냥 그러고 사세요 2040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든가 자 우리 본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아동나잇디콩콩 아동나잇디콩콩 도라맛지 판타스티 이번 말이 따라오니 아동나잇디콩콩 아동나잇디콩콩 엑소티 데알리티 이 방송이 재미있지 아 바로 이거야 아동나잇디콩콩 딴지마켓 최고의 히트상품 병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은하계 최저가에 검증된 상품 아로니아 진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0% 특별 할인된 가격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서두르시라 병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진 진 진 진 진 진 진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지난주에 어떻게 얘기가 끝났나요? 그 청의가 이제 뭐였지? 그러니까 그 뺑덕어범이 이 새끼 사기꾼 아니야? 그러면서 도찰범 센터를 깠잖아요 그런데 후둑후둑 떨어졌잖아요 낙타 눈썹하고 우둘투둘한 막대기 같은 거 칙칙이랑 칙칙이 뭐야 이게 서로 응? 찌징 하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고 끝났잖아 좀 그러고 있는데 둘이 서로 당황하면서 응? 이런 거 있는데 묘하잖아요 분위기가 응? 응? 그런데 저쪽에서 아저씨 둘이 와요 아저씨 둘이요? 아저씨 둘이 와요 건장한 산에 둘이 옵니다 이쪽으로 막 와요 도찰범을 탁 잡아요 네 금융 범죄 금융 범죄 경제사범 무로 체포하겠다 어? 뭐야 그랬더니 햇살론이나 이런 걸로 사기를 쳤잖아요 네 그런데 청이가 심청이가 네 뭐였지? 호모 심 호모 뭐가 아니라 호모 호모 심 호모 심 호모 심 호모 심 호모 심청이 가다가 엄마랑 그죠 뱅당 엄마랑 막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어? 시발 저 새끼 사기 힘든가? 그래가지고 찔른 거예요 아 신고했군요 네 금융당국에 금융당국? 금융당국에 찔르려고 했는데 몰라가지고 다산콜센터에 찔른 거예요 120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게 사법당국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급파한 거죠 그래갖고 체포가 됐어요 경제사범 그럼 그 의측측이랑 그 떨어진 것들은 어떻게 그게 다 걸린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불법이잖아 그것도 세금도 안 내고 수입을 했으면 관세를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비관세로 몰래 빼온 거잖아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경제사범에다가 거기다 이제 상표등록법 위반에다가 거기에다가 과대광고 뭐 이런 거 걸린 거고요 그렇죠 과대광고에다가 그리고 의료 의약품 이런 거에 걸리는 데다가 거기다가 또 음란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딜도를 수입한 업자한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뭐라고요 수입 금지 못한다고 수입 금지 못한다고 아니라 참 수입을 하면 안 된다고 수입 금지 판결을 내렸잖아요 왜냐 그랬더니 이 물건이 이 물건이 합법적으로 마구 들어오면 우리나라 성모럴 이 성도독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 이 앤빙 무슨 무슨 그거 아니어도 성모럴 바닥 아닌가 이 양반은 이 소위 말하는 딜도가 수입이 되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어떤 중소기업 업체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게 뭐 만들기 되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굉장히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게 그냥 뭐라 그러냐 주물 틀 만들어서 들이붓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실리콘 같은 게 부어가지고 부어가지고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 굉장히 과학적인 기술 삼성전자에서나 만들 수 있고 애플에서나 만들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반도체 같은 게 아니잖아 그냥 덩어리 아니야 길쭉하게 생긴 덩어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얼마나 만약에 허가가 난다 여기저기에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판사님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이제 판사님이 출근을 하려고 법원에 출근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7시에 이제 출근을 하려고 이제 차를 타고 가죠 법원으로 서초동 법원으로 막 출근해요 동네 동네 전원주택 일산 장발산 이런 데 전원주택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동네를 지나갈 거 아니에요 출근하려고 그런데 등교길에 동네 초등학생들 손에 손에 하나씩 딜도가 들려있고 애들이 파워레인저 칼 대신에 딜도를 서로 칼상울 하고 있고 온 세상에 딜도가 넘쳐나는 그런 상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끔찍하죠 옛날에 중학교 때 우리 중학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무슨 생활검열 비슷한 거 손수건 같은 거 이렇게 챙겨가야 되고 그거 하면 우리 반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 검열하는 날은 손수건 손수건 남자들이 들고 다니나 들고 다니죠 잠깐만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 그게 뭐야 이런 연령의 어리신 분들은 참고를 하세요 박정희 때 얘기해요 전두환 때 전두환 때 얘기해요 국민학교였죠 그때는 그때는 분식장녀라 그래갖고 쌀이 조금밖에 안 나니까 쌀이 모자라니까 그거보다 값싼 밀을 많이 소비하자 밀가루 음식 분식장녀 그래갖고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각 반에 아이들 도시락을 까봤어요 쌀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과 보리를 섞어야 되고 아니면 밀가루 음식 있잖아요 전 같은 거 그런 거 위주로 도시락을 쌌어야 돼요 뭔 병신 같은지 모르겠죠 그 시절엔 그랬어요 그런 시절에 지금 우리 기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생활 겁니다 그러니까 딱지라든지 구슬이라든지 이런 장난감 같은 거를 학교 가방에 갖고 오면 안 되고 그러면서 바른 생활 학생이 필수 지찬물이어야 할 손수건 코가 질질 흘러니까 손수건 뭐 이런 것들 그런 지랄을 떨던 시대가 있었죠 아저씨가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 얘기를 해주고 그때는 북한에서 금강산 댐으로 우리를 수장시킨다고 성금 모으고 금강산도 내가 천 원을 냈는데 그런 시절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시절인데 금강산에 물을 가둬가지고 댐을 만들어서 그 게임을 인위적으로 북한이 폭발시키면 63빌딩에 물이 콱콱콱콱 남한으로 쏟아져 내려와서 63빌딩하고 남산타워 63빌딩은 한 중간 남산타워까지도 물이 찬다 이런 개소리를 대학 교수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러던 시절이죠 우리 중학교 때였는데 금강산 땐 그게 실제로 기술선생이 그걸 수업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물이 댐이 터지면 서울에 이만큼 잠기고 63빌딩 절반 이상이 잠긴다고 그래서 쳐다보면서 진짜 이건 실화예요 우리 기술선생이 막 그렇게 떠들고 있길래 아니 금강산에서 서울까지 한 800미터 정도 거리가 되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조다 뭔데 그리고 땅이 조다 넓은데 그 물이 얼마나 많대 그냥 한 줄기로 오는 것도 아니고 파이퍼 하나로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정말 기술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손 들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게 수량이라 내가 중학교인데 뭘 아냐 중학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해서 얘기했더니 기술선생님이 정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저러면 안 되겠죠 이랬어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저렇게 선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랬었죠 그래서 사회 불만세력 으로 찍혔죠 그때부터 불만세력 그런 시절 아니에요 손수건 얘기하다가 이산 얘기해놨는데 그래가지고 생활감열한 애가 당장 손수건을 들고 그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 없으니까 급한 후 누나 서랍을 이렇게 뒤져가지고 손수건처럼 생긴 뭔가를 들고 와서 책상에다 얹어놓고 이렇게 딱 당당하게 있었지 친구가 니가 아니 친구가 넌 누나가 없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검사를 하죠 손톱검사하고 그치 그치 그렇게 하다가 이새끼 이건 뭐야 이래서 손수거했대요 생리대를 들고 누나 서랍에 있던 생리대 그냥 보니까 비슷해 보니까 그리고 중학생들이 생리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생리대 프리덤이라고 했죠 프리덤 프리덤 거의 독점적으로 그렇지 손수거인 줄 알고 들고 와서 책상에다 얹어놓은 거예요 존나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안타깝다 올바른 성교육이 안 됐으니까 옛날에는 진짜 중학교 때 영어를 처음 우리 때는 중학교 때면 고등학교 때 배웠나 중학교 때 배웠지 중학교 때 중학교 때도 영어 확인을 했지 근데 어쨌든 영어를 처음 배우고 막 이러면서 프리덤이 자유라는 걸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프리덤보다는 후리덤을 먼저 알았거든요 근데 후리덤이 무슨 뜻인지는 전혀 몰랐지 그 단어 영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단지 후리덤이 어떻게 생긴 건지는 알아 그러니까 단어 뜻은 모르지만 후리덤이 뭐 하는 물건인지 어떻게 생긴 건지는 알아 근데 딱히 이게 여자들이 쓰는 물건이고 피가 묻어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내가 진짜 이걸 어떻게 착용하는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알았어요 그전까지는 그냥 그냥 여성 거기 살에다가 붙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죠 이 접착을 이제 살쪽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 많죠 접착제가 있으니까 끔찍해 그걸 팬티에 붙여가지고 입는 거라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그게 18살 때까지 나는 몸에 부착하는 줄 알았다니까 파스처럼 파스처럼 실제로 그럼 고등학교 때 아셨다 그랬잖아요 어떤 계기로 그걸 알게 됐어요 친구가 알려줬지 누나가 그러니까 여자 형제들이 있는 친구가 나는 나랑 내 남동생밖에 없어가지고 집에 뭐 엄마밖에 여자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생리대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런데 폐경 그런데 아니 그때 우리 엄마는 폐경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내가 관심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근데 그 여자 형제 또래 여자 형제가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우리가 친구들이 모여도 야 이 후리덤을 생리대를 어떻게 차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았다니까 왜? 당연히 그건 파스처럼 몸에 붙이는 줄 알았으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으니까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었지 그러다가 무슨 얘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딱 얘기가 나오니까 친구 한 놈이 누나가 위로 내시거든 그 누나가 아니 그 누나는 그 친구가 누나가 위로 내신 친구가 야 빙신한 생리대를 이렇게 이렇게 팬티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 컬처 쇼크 와 이 콜룸버스의 계란 지랄씨 뭐 계란을 세우는데 깨가지고 야 그 뭐하고 누구나 못해 어떻게 생리대를 팬티 붙일 생각을 하냐고 야 이건 정말 와 발상의 승리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년은 어른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렇죠 근데 얘기가 왜 넣었지? 그러게 근데 근데 진짜 얘기가 나지 모르겠어요 아까 손수건 때문에 손수건 애들 검열하고 국민학교 잡으러 왔다면서 남자 두 명이 근데 이제 경제사범으로 잡으러 왔는데 잡으러 왔더니 무슨 칙칙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이것도 그렇구나 도대체 이 새끼는 왜 이런 걸 들고 다닌 거야 딜도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게 죄가 몇 가지냐 지금 경제사범에다가 상포등록법 위반에다가 식품안전비반에다가 과대광고에다가 음란 음란에다가 세금 문제까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총체적 난구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체포를 당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러다가 동네 포도청에 끌려가죠 아 그 시대에는 그렇죠 포도청 포도청이 아니지 뭐라 그러냐 포도청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찰 아니지 의금부가 지금의 검찰청이고요 의금부가 그리고 동네 이런 사또 경찰서라고 볼 수 있는 경찰서 그거는 이제 포도청 포도청이죠 경찰서로 구붐이 되죠 사또를 만나는군요 그렇죠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진술을 받고 줄이를 틀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진술이 줄이였잖아요 이름이 뭐야 주소 주민번호 이게 아니라 자 이게 X자로 줄이 나무떼기 짝대기를 허벅지에다 끼고 자 니가 뭘 잘못했어 아니 잘못 안했는데 자 틀어 일단 틀고 보는군요 그게 조서지요 진술서가 그렇게 쓰지 옛날에는 민주화가 되게 전시철이잖아요 근데 불과 한 2, 30년 전까지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2, 30년 그렇죠 80년대 초반까지도 그래도 일단 줄이 틀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말 안 듣게 생겼다 그래 놓고 물고문을 하고 일단 때리고 뭘 잘못했어 얘기해봐 웃을 일이 아니죠 남영동 19805인가 네 영화 제목 19805 맞나 19805 맞나 남영동 아무튼 영화도 그렇고 또 최근에 변호인 나오는 사건도 그렇고 일단 일단 그 새끼들은 사람을 데려다가 일단 팼대요 나도 선배들한테 들었는데 일단 남영동 대공분실에 들어가면 앉혀놓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일단 얜 7명이 달려들어서 뚫어 팬답니다 일단 패고 시작한대요 약호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왜 그럼 한두 놈이 안 패고 때로 달려들어서 패느냐 누가 때렸는지 모르라 아 진짜요 어느 한두 놈만 패면 얼굴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얜 7명이 패면 기억을 못하니까 얜 7명이 달려들어서 일단 패고 곤죽을 피떡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옷 다 베끼고 책상에 앉혀놓고 이름이 뭐야 뭘 잘못했는지 알지 자 쭉 써 쭉 써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니지 정말 개새끼들이죠 그런 거 잘해가지고 승진한 경찰이 퇴임해서 참회를 한답시고 목사가 됐네 어쩌네 뭐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렇죠 이모씨라고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개족 같았던 그런 야만 이었죠 그 시대에 그런 고문과 이런 걸 자료를 수집하고 총정리해서 우리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 내 얘기를 영화로 엮은 남영동 19805 그것의 원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누가 썼는지 알아요 그런 책이 있었다는 걸 지금 지금 알았는데 누가 썼지는 당연히 모르죠 박원순 시장 현 현 서울시장 이 인권변호사 시절에 고문의 사례라든지 증거 이런 걸 총정리해가지고 대한민국 고문 백서 같은 야만 시대의 기록이라는 세 권의 책을 쓰신 적 있어요 거기 나오는 사실을 바탕으로 야명동 19805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참 지금 어떻게 서울시장은 그런 분이 박원순 시장에 하고 계시지만 그때 고문을 지휘했던 윗대가리들 다시 컴백해가지고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지 정병국이라든지 김기춘이라든지 지금 정부와 집권 여당에서 잘 살고 계시죠 죽지를 않아 죽지를 부활을 해서 부활을 해서 다시 돌아와 정말 봐라 김영삼 전 대통령도 요새 건강이 되게 안 좋다 그러듯이더라고요 그분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지만 민주투사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젊었을 때 그렇죠 공과 뭐 있겠지만 민주투사인 건 맞아요 3당 합당이라는 정말 해선 안 됐을 그래서 경남을 들어다가 저쪽 진영에다 갖다 바친 정말 땅을 치시고 통탄할 만한 짓도 하셨지만 민주투사인 건 맞아요 근데 요새 많이 좀 건강이 안 좋으셨다고 해요 전두환 피부 봤니 피부 야 정말 이 광이 나 옥 같아 옥 웬만한 20대 남자들보다 체력이 좋을걸 그 꿀피부가 이야 뭘 그렇게 자셨는지 이야 정말 정정하시죠 오래 사십시오 근데 이 얘기는 또 왜 나왔지 아 이제 도철범이 관하에 끌려왔잖아요 주리를 주리 얘기하다가 그렇죠 그렇죠 조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일단 형틀에 묶어요 네 이렇게 딱 묶여요 짝대기 두 개를 이렇게 딱 가랑이 사이에 크로스를 하고 자 이제 뭘 잘못했는지 알죠 모르겠는데요 그럼 트세요 으악 자 이제 뭘 잘못했는지 알죠 잠깐만요 트세요 으악 이러고 고문을 받은 거예요 야만의 시대였죠 인간 이하의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웃어 아니 그 표정을 직접 보셔야 아 나 왜 표정이 어떨까 고질라가 어떨 때 어떨 때 고질라가 이게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막 내뿜는 그거 있잖아 아 내가 지금 그 트세요 그런 거야 이거 그때 그런 거야 네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고문을 받고 있는데 무섭다 무섭다 일본어로요 고아이 그렇죠 고아이 그리고 좀 다른 표현도 있어요 다른 표현 하나 해볼게요 오소로시 오소로시 코아이 오소로시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오소로시는 지금 무섭다라기보다는 뭐랄까 뉘앙스가 공포스럽다 공포스럽다 그런 거고 이 주온 있죠 영화 주온 일본의 주온 네 이런 걸 보면 그 영화 되게 무서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느낌은 오소로시하다 코아이 하다보단 오소로시하다 네 어떻게 뉘앙스가 와 닿으셨나 모르겠는데 오늘은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아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죠 네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이랬다 그 우리도 무서워라고 하기보다 어 무서워 무서워 이렇게 줄여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코아 코아 이런 말 많이 쓰죠 네 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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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강조를 합니다 무섭다 코아이 외워두시고요 그 이제 고문을 계속 받으면서 이방이 아 형방이죠 형방 그 진술을 진술서를 조서를 꾸미던 형방이 그러는 거예요 형서과정 어 너도 참 전혀 운이 없다 하필이면 요즘같이 사회 불만 세력 색출하는 집중 단속 기간에 걸려가지고 아유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왕 있잖아요 왕 임금 네 얘가 원래는 적자가 아니에요 적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은요 사춘인데 네 사춘도 아니고 방계 쪽 정도 되는데 원래 적통으로 뽑혀야 될 왕이 있었는데 이 새끼가 지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 사조직들 자기 인맥들을 풀어가지고 이 집현전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문서를 보관하는 창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5만 가지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조실록부터 시작해서 동의보감 또 목민심서 아는 게 팔만대장경 해인사에 있나 그게 해인사에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 모든 문서라는 문서 그 밑에 비어있잖아요 모든 공간에다가 댓글을 단 거예요 댓글을 달아서 이 앞으로 지금 적통 있잖아요 왕이 될 이 새끼는 사상이 이상하다 음 유언비어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새끼는 아무래도 그때만 해도 그 존명 배청 그러니까 명나라를 받들고 청나라를 배척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명나라는 전통 우리가 사대주의로 모셔야 될 대국이고 청나라는 여진족 그러니까 오랑캐다 그러니까 저 새끼들은 따르면 안 된다 이런 사대주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적통 다음에 왕이 될 왕세자는 청나라파다 음 종청세력이다 아 종청세력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나라가 이 조선보다 북쪽에 있잖아요 네 그때 종북이라고 불렸죠 음 그리고 종북 청빨이라고 불렸죠 청빨 종북 청빨 네 그러면 이 빨은 뭐냐 이게 뭐 빨갱이라는 설이 있으나 아니에요 그러면요 청나라를 빨아준다 그래갖고 종북 청빨 청빨 세력 그러면서 오만가지 눈에 띄는 모든 문서 네 동의보감 발만대장경 목민심서 논어 사서삼경 천자문 다 씨발 아는 게 이거 밖에 없어 씨발 근데 어쨌든 모든 종이에다가 다 댓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에 나치 괴벨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나치 선전상이었잖아요 그래서 프로파간드의 귀재잖아요 선전선동의 귀재잖아요 괴벨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사람들은 처음 거짓말을 들으면 믿지 않는다 두 번 거짓말을 들으면 반신반의 한다 똑같은 거짓말을 세 번째 들으면 믿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확실히 모르겠어 대충 비슷한 양성 대충 그런 말이죠 이게 댓글이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똥 싸러 갔는데 뒷가능 궁궐에 경복궁 안에 똥 싸러 화장실 똥 싸러 갔는데 앞에 낙서도 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럼 믿을 수밖에 없네요 이 왕세자는 종북 청빨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무섭냐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직 왕은 생각한 거예요 아 지금 얘를 왕세자로 삼는 걸 반대하는 세력이 이렇게 강고하게 있구나 이 말이 사실이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를 후임으로 내 다음 왕으로 지명해가지고 후계자를 올려봤자 얘가 암살을 당하든지 이제 정치적인 강력한 비토 세력이 존재하니까 정치적으로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자기도 왕권이 그닥 강하지 않아 되게 약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 다음 후세가 족대는 건 둘째치고 나까지 악영향이 있을 수 있죠 난 이미 죽고 없지만 내 업적이나 이런 거는 후대의 기록이 되니까 그래서 얘를 내가 왕세자로 삼으면 나까지 피해를 볼 수 있겠구나 부관참지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정치적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막 꽥냐 꽥냐 하면서 바람을 잡으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여러 정치적 난동 끝에 결국 지금의 왕이 적통을 제끼고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통치를 한 1년 했어요 조선의 왕으로서 그런데 지가 그렇게 댓글 동원한 게 뽀록이 난 거야 아이고 거기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나는 조선왕조 500년에 있던 역사적 실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걸렸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미 왕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병권이나 사법권이나 권력을 다 틀어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권당 말고 사림들 밑에 제야에 있던 선비들이 올라와가지고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옵니다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알았어 그러면 수사해 보라 그래 내 밑에 과잉충성으로 이렇게 했나 본데 그럼 발본 세권에서 능지처참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형조판사라고 그러죠 그 나라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의금부 검찰 시켜갖고 수사를 명령을 하죠 그래서 수사를 딱 하려고 했는데 진짜로 그 당시에 의금부의 장이 정말 수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막 데려다가 너 손에 너 손에 먹 묻었어 막 이래가지고 너 댓글 단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아까 우리 도찰범처럼 자 댓글 어디 어디 책에 썼는지 다 불어 목민심서에 썼어 안 썼어? 안 썼는데 그러면 줄이를 틀어 와악!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 입장에서 큰일 났잖아 조심히 저 의금부 저 새끼 또라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눈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야 저 새끼 혼의 자식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 알았어 미안해 어렸어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나라가 그 꼬라지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죠 저작거리에 민심이 흉흉해진 거예요 뭐야 씨바 지금 왕은 현재의 왕이 부정을 저질러갖고서는 왕위를 계승한 거였어? 근데 계승기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주막 이런 데서 슥득슥득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댓글로 왕 됐다면서 그렇죠 댓글 왕 그러다 보니까 정통성이 없잖아요 네 왕이 정통성이 없으면 권위가 쓰질 않죠 령이 쓰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정권일수록 뭘 합니까 사회 불만 세력 유언비어 유포 세력 을 잡아 넣으려고 혈안이 되죠 지가 떳떳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짓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가 당당하고 정통성이 있으면 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또 전가의 보도처럼 지금 한양에 청나라 스파이가 있다 청나라 세작들이 퍼져 있다 종북 청발 그렇죠 그러면서 사회 불만 유언비어 유포 세력들 선동 세력들을 색출하고 시작합니다 그런 특별 집중 단속 기간에 하필이면 도찰범이 그런데 지니고 있었잖아 청나라 물건 낙탄 울산 이런 거 그 칙칙이가 청나라 메이드 인 청나라거든 저봐요 칙칙이가 한자로 뭐라고 했죠 모르겠어요 무슨 치 내가 저번에 써놨는데 까먹었다 그런데 어쨌든 어이 씨 이거 봐 딱 걸린 거네 청나라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잖아요 네 자 지금 이 타이밍에서 제가 아는 녀석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얘기는 아니고요 아 저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제 지인입니다 지인 분 얘기요 제 지인 얘기 지인이 참 많네 항상 진 아는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랑 나랑 공덕동에 족발 골목 있잖아요 거기서 새벽 3시 4시까지 술을 진탕 먹었어요 진탕 먹고 빨빠이 하고 헤어졌죠 저는 택시 타고 집에 갔어요 이 새끼가 제가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중학교를 졸업했지 당연히 중학교 졸업했어요? 졸업 안 한 줄 알았는데 하셨네 제가 중졸인데요 그러니까 동도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염리동에 있는 그 동도공고하고 같이 있는 그 동도중학교라고 있어요 우리 중학교는 참 응원가도 정말 매력적이에요 막 만들어 응원가를 자체적으로 보통 보면 만화 주제가 이런 걸 개사에서 쓰잖아요 근데 우리 동도중학교 응원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나비처럼 날아서 불벌처럼 나비처럼 날아서 꿀벌처럼 쏴라 백군 마포의 무법자 헤이! 나비처럼 날아서 꿀벌처럼 쏴라 뭐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안 나 뭐뭐뭐뭐뭐뭐백군 마포의 무법자 허이! 뭐 이런 건데 아무튼 근데 그 동도중학교 바로 뒤에 서울여중 서울여고가 있어요 근데 나는 새끼가 집이 그 근처거든 지네 집까지 취약을 걸어갔대 그래 왜 집구성에 쳐들어가지 않고 여고일 들어갔는지 지도 모르는 거야 필름이 끊겨가지고 여고를 방황하다가 새콤에 걸린 거야 밤에 방황하다가 새벽 4시에 아침에 가는 길에 새콤에 걸린 거예요 아이고 문을 열라 그랬겠지 그러니까 새콤이 뿅뿅뿅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는 필름이 끊긴 상태였어요 그리고 새콤이 출동을 했고 얘는 필름이 끊겼으니까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한 몇 분을 거기서 에에에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거 그래가지고 그래서 파출소로 갔다가 경찰서로 인계가 됐대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쳐잤지 유치자 안에서 쳐잤지 근데 이제 술 깨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러고 있죠 근데 이제 조서를 쓰는 거예요 너 이 새끼 너 정체가 뭐야 이름 뭐 주민등록번호 뭐 이러다가 딱 보니까 그때 아침 기억나시나요 마포발발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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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을 막 이렇게 성폭행하고 돌아다녔는데 잡히지 않은 한참 그럴 때면 시끄러워 마포발발이 마포발발이 이름이 쩌르르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마포발발이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던 때였는데 어 새끼 이거 마포발발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형사들이 왜 형사입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 경력이 쌓이면 신문하는 능력이 남다르잖아요 얘기해 너 여자 강간한 적 있지 강간한 오도란 적 있지 얘기해 이렇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죠 아니요 아니지 아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요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 새끼는 너 강간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 새끼는 아니에요 형사들이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데 더 수상한데 그래서 너 집이 어디냐 집에 가보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새끼가 원래 그 당시에 고시원에 살았어요 근데 고시원에 하면 또 사람도 이미지가 주거 부정 이런 느낌이 났지 않습니까 뜨내기들 네 주거 불특정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해 이거는 뭐 심증 100%인 거야 그래갖고 데리고 고시원을 갑니다 네 방 매토야 들어가 봐 형사 둘이 대동하고 가요 여깁니다 문 땅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고시원은 뭐 살림 사리가 있나 옷 몇 개 걸려있고 노트북 하나 입고 책상에 좁아 터진 침대 손바닥만한 방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위에 옷장이 이렇게 있거든요 옷장을 딱 열었더니 김일성 수령 동지 만세 간첩이야? 김정일 장군 만세란 삐라 있죠 삐라 삐라요? 삐라 있죠 진짜 삐라 아 진짜요? 그러니까 김일성 수령 어버이 만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민족의 태양 어쩌고 적혀있는 삐라 있잖아요 그게 있었다고요? 그게 두 장이 두 장이나요? 눕혀져 있지도 않고 세워져가지고 이게 뭐 나중에 뭐냐면 이게 그 몇 달 전에 생일이었는데 또 아는 놈이 있어요 또래 같은 새끼 하나 있어요 이 새끼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 삐라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레어템이랍시고 그거를 초등학교 때 주워놓은 거를 책상 서랍에 몇십 년을 갖고 있다가 얘 생일이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로 그거 삐라를 준 건데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책상에 넣어놓으면 되지 그걸 또 옷장에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형사들이 딱 열어보고 김일성 어버이 만세 이걸 딱 보자마자 너 정체가 뭐야 이 새끼 뭐한 새끼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도찰범 얘기랑 비슷한 얘기네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 새끼 발발이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렇죠 카테기지 수색을 하러 간 거예요 갔더니 갑자기 왠 삐라가 나오면서 삐라기보다는 저 뭐야 메이드 인 청나라 성기구가 막 나오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 생각에나서 얘기를 근데 뭐 너도 알지 않냐 걔 몰라 모르겠는데 몰라 아무튼 그래서 자 이상한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만 많은데 정상인은 없어요 진짜 진짜 본인 얘기는 아니고 왜 그러세요 주변에 왜 다 이상한 애들 같겠어 자 그래서 너도 내 주변인이라는 이거를 잊지 말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그 너는 하필이면 요즘 때가 이런데 사회 불만 세력 집중 단속 기간에 걸려가지고 어떡하니 근데 너는 대박이다 막 청나라 물건 나오지 지금 그 종북 청발 척결이 제1의 국정과제인데 대놓고 메이드 인 청 칙칙이 응 딱 돌려보면 메이드 인 청나라 이렇게 써있고 야 너 대박이다 씨발 우리 사또 봉 잡았다 완전 땡 잡았다 이거 올리면 위에 올리면 진급은 진급은 그냥 끝장이다 다들 신난 거예요 아 아 씨발 도찰법 입장에서는 저 땐 거죠 이게 뭔 일인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그 사또 귀에 들어가 직보가 되죠 땡 잡은 거니까 거물을 잡았다고 지금 그래갖고 어 사또가 직접 딱 온 거예요 신문하는데 보통 어떤 잡범이 경찰 조서를 했을 때 경찰 서장이 내려오지 않잖아요 근데 워낙 이제 큰 건이니까 죄목이 몇 가지야 그래갖고 경제사범에다가 난리가 났잖아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거는 종북 종북 청밥 그러니까 와 씨 역시 하늘은 날 버리지 않았어 샤또가 왔어요 오 씨 딱 보니까 우리가 그 저 처음 이 이야기를 시나리오를 쓸 때 네 이미지를 좀 정해놓고 썼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병 걸려온 그대 시나리오였잖아요 남자 주인공이 탤런트 김수현 대가리 요만한 김수현 하고 좀 이미지가 비슷하다 우리는 그렇게 지레짐작할 수 있죠 지레짐작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말은 뭐야 사내새끼가 곱싱하게 생겼죠 대가리 요만하고 이쁘지 않잖아요 도체 앨범이 그렇게 생겼잖아 사또가 반한거에요? 반한거에요? 메이크 웨이 스테이 스테이 고만해 아무튼 이렇게 된거에요 아니면 그럼 이것도 좋지 딱 보는 순간 데스티니 어쨌거나 딱 그렇게 된거에요 사또가요 사실은 알고봤더니요 혼자 된지가 15년이 넘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혼자 살았어요 남자분이신가요? 그렇죠 사또는 남자 사또인데 2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상처했거든요 되게 외롭게 혼자 살았다고 맨날 저 어디야 저 외나라 있죠 네 외나라 저 어디냐 저 포구 신락쪽 외구들이 많이 침범한 데 있잖아 바닷가 저 남해쪽에 일본에서 외나라 놈들이 맨날 와갖고 지랄했던 그런 데 있잖아 거기서 또 밀수로 체육 그림책이 있어요 외나라에서 들어온 그게 에이부이라는 책인데 그림책에도 모자이크가 이렇게 되어있고 그렇죠 주요 부위는 바둑판 모양으로 가려져 있는 에이부이라는 에는 사랑의 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 불자에 두이 자 그러니까 사랑은 둘이 아니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그림책 이런 거 막 밀수한 거를 보면서 외로움을 달랬던 사또였어요 외롭다 일본어로요 사비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사비시 사비시가 아니에요 사비시입니다 네 글자에요 사비시이 그래서 발음을 사비시 뒤에를 좀 끌어줘야 돼요 장음 처리에서 사비시 외롭다는 말 굉장히 많이 쓰죠 에이부이 우리 체육 동영상 커버샷에도 사비시 한번 그냥 치세요 포털에 일본어 변화는 글자 쓸 수 있는 데 가잖아요 거기서 히라가나로 사비시 쓰세요 그래서 그거를 복사해서 검색창에 갖다 붙이세요 쏟아집니다 외로운 여대생 외로운 옆집 여자 외로운 가정교사 그렇죠 뭐 단지처 뭐 아까 그 욕구 불만과 함께 검색어에 대해서 겁내지 마세요 욕구 불만을 한자로 변환한 다음에 넣어봐 그냥 쏟아진다니까 어느 날은 젊은 아가씨가 아니라 좀 나이든 중년필의 체육 동영상이 땡긴다 이럴 때 사비시 혹은 욕구 불만 이런 걸 넣으면 돼요 뭐 어렵게 생각해 아무튼 이 양반은 굉장히 외로웠던 거죠 아 그런데 외로움이 너무 사무치다 보니까 남색을 밝히게 됐어요 그렇죠 정확히 자꾸 더 좀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자극적인 거 뭐 어느 날은 촌농도 떨어뜨려 봤다가 어느 날은 쪼여도 봤다가 어느 날은 기억나십니까? 다리를 벌리고 올라타다라는 두 다리를 벌리고 올라타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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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잊어먹을 거다 막 그랬다가 막 오만 짓을 다 해봤는데 물론 이 양반도 사실은 청나라 물건들 몇 개 갖고 있죠 꼭 이런 새끼들이 그런 밀수로 고위층일수록 북한 북한 지금 이 새끼들이 미제 어쩌고 저쩌고 처분하시자 이러면서 다 벤치 타고 다니고 아 벤치는 독일 거구나 어쨌든 간에 이제 훗날 지난주에 좋은 거 다 쓰고 그러잖아요 윗대간 이 새끼들은 그런 것처럼 그 사회가 부패하고 부정부패가 되면 썩으면 다 그런 게 횡행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또가 얘 물건을 딱 보니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업자이자 프로인 거야 얘는 도차를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할아버지한테 자기한테 은혜를 입고 그렇게 그쪽 길로 들어선 그래서 이제 받게 된 뭐 이런 거일 뿐인데 이 사또가 딱 보고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어? 곱상하지 또 이제 테크닉은 프로일 것 같지 모든 게 다 저녁에 그 옥이라 그러죠 옥 감옥 혼자 이렇게 칼을 딱 쓰고 도차를 보면 있는데 밤에 가요 경비한테 잠깐 나가있어 딱 그래요 어? 너 이름이 뭐냐? 철봉인데요 난 변이라고 해 변사또 변거지 좀 이런 말 초면에 이런 말 좀 미안한데 수청 한 말 안 들래? 도차 앨범 안 들어요? 그렇죠 뭐 어쩌냐 수청 한 말 안 들래? 이러는 거예요 도차 앨범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불쾌하죠 기분이 나쁘죠 뒤가 가렵죠 기분이 나쁘다 일본 노래 기분이 나쁘지 기분이 나쁘지 정말 그냥 직역이에요 직역 우리 체육 동영상을 많이 보시면 그런 말 나오죠 좋아 좋아 기모치 기모치 그렇죠 이게 기모치가 기분이에요 기분 기분 변형인데 기분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기모치 그렇죠 그래서 기모치 이 인데 자연스럽게 길게 발음하니까 기모치 기모치 하고 뒤가 이가 긴 거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기모치 이 이에요 하지만 해야 해서 그냥 이 이를 빼고 기모치라고만 얘기해도 기분이 좋다라고 쓰여요 그렇죠 기분이라도 기분이 좋다는 뜻이에요 기모치 이 도 맞지만 기모치 또 기분이 좋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런데 그럼 반대로 불쾌하다 기분이 나쁘다 라고 하면 나쁘다 일본어로 뭐죠 와루이 그렇죠 와루이 이거 악자를 써가지고 와루이가 나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직역이에요 그냥 기모치 와루이 기분 나쁘다 그냥 그거예요 응 기모치 와루이 정확히 얘기하면 불쾌하다라는 표현은 따로 있긴 해요 그러니까 후육하시다 뭐 이런 표현이 있긴 한데 형용동사가 있긴 한데 그냥 기분 나쁘다 가장 흔한 표현이죠 네 기모치 또 만큼이나 많이 쓰는 것이 기모치 와루인데 어느 정도로 많이 쓰냐면 쿠사이가 냄새 나다라거든요 되게 안 좋은 냄새 그렇죠 족같은 냄새 일본 애들이 마른 오징어 냄새 되게 싫어해요 왠지 모르겠지만 왜 왜 오징어 냄새 다 싫어하지 난 좋던데 그래요 밤꽃 냄새를 여자들이 좋아하고 오징어 냄새를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풍물이 있는데 왠지는 절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일본 애들은 실제로 마른 오징어 먹는 것도 이상해하지만 냄새도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딱 쿠사이가 냄새 나쁜 냄새가 난다 나쁜 냄새가 난다 라는 뜻인데 쿠사이를 되게 세게 바르면서 쿠사 쿠사 그러거든요 쿠사 뭐라고 쿠사 쿠사 또는 좀 더 세게 해서 쿠세 이러기도 해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쿠사 이러면 냄새 지랄 맞아 이런 뜻인데 오우씨 너무 리얼하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나쁜 거 또는 되게 불결한 거 냄새 지독해 냄새 아 좋같아 이럴 때는 쿠사 쿠사 이런 말도 쓰지만 징그럽거나 좀 딱 보기에 역겹거나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딱 볼 때 키모츠 와루이 여자들 많이 그러거든요 키모츠 와루이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거를 줄여서 키모이라고도 많이 그렇죠 키모츠 와루이가 길잖아요 키모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지나가다가 코너를 딱 도는데 태용이가 서 있었어 마사오가 있으면 태용이가 서 있었어 태용이로 가자 없잖아 저 새끼 알았어 알았어 코너를 딱 도는데 태용이가 이러고 서 있어 어휴 키모이 캬키모이 캬키모이 자 우리 셋이 동시에 외쳐봅시다 코너를 딱 도렸을 때 태용이가 있어 시작 캬키모이 그렇죠 야 이라니까 쏙쏙 들어오네 태용이의 다른 이름이 키모이예요 우리 귀여운 키모이 도데키모이 도데키모이 이름을 많이 만들었구나 그래서 어쨌든 기분 나쁘다 징그럽다 어 싫어 막 이럴 때 기모치 기모치 와루이 줄여서 기모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도찰범이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어떻게 뭐 어휴 너 지금 집중 단속 기간이고 너 죄목이 지금 잠깐만 야 여섯 일곱 여덟 야 너 들어가면 못 나온다 어떡하니 아이고 참 뭐 어떻게 뭐 수청 한 번 안 들을래? 이렇게 한 얘기를 떡밥을 던지니까 기분이 나쁘죠 되게 기모치 와루이해졌죠 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괴롭지만 괴롭다 일본어로요 쿠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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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괴롭다 괴로울 것자를 써가지고 쿠르시 기분이 굉장히 쿠르시하죠 쿠르시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쥐가 들어가면 2, 30년 받을 것도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두 번이 쥐를 뿌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쥐가 씨를 많이 못 뿌렸잖아요 요새 요 며칠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도찰범이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정기적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이 주머니가 부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자꾸자꾸 빼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변사토한테 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궁지에 몰렸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궁여지책으로 그렇죠 아 표현 좋다 궁여지책 궁둥이를 열어서 책략을 만든다 궁여지책으로 넌 내가 부끄럽니? 뀨키보이 부끄럽다 일본어를 하즈까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하즈까시 요것도 의외로 커버샷에 많이 나옵니다 동영상 체육동영상 커버샷에 하즈까시 부끄럽다 창피하다 라는 뜻인데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초호가 너 집에 가서 검색하니? 아니야 왜 그걸 메모를 하냐 열심히 받아줬고 있네 어쨌든 부끄럽다 창피하다 하즈까시라고 합니다 하즈 하즈 하시 스에 땡땡해서 즈 발음이 나죠 그래서 하즈까시 그래서 형용사 꼭 외워두시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채 앨범은 이제 괴롭기도 하고 또 뭐 어떤 기분일까요? 고민은 할 것 같아요 열받죠 일단 열받죠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열받기 전에 열받기 전에 고민을 하고 아니 열받은 후에 고민하겠지 근데 어쨌든 열받다 일본어로요 무깟つ구 무깟つ구 이게 열나다 화나다 열받는다 근데 이것도 되게 표현이 많아요 뭐 하라타츠가 있고 그다음에 아타마쿠르 아타마쿠르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 네 무깟도 쓸 무깟더스루 이건 거의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무깟치쿠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무깟치쿠나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헤어질 때 아 열받아 이럴 때 무깟치쿠 이런 말 되게 많이 써요 근데 남자보다는 여성이 말할 때 귀엽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엉뚱한 게 떠올랐어 어쨌든 엉뚱한 거 어떤 거 무깟치쿠한 거 떠오른 걸 얘기를 해봐요 됐어 뭐 얼마나 더러운 얘기길래 말을 못하는데 자 무깟치쿠 즈 발음 유의하시고 이거 열받다 화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죠 고민을 하다가 오케이 딜 다이래요 그래서 변사또 수청을 들게 됩니다 인생 참 파란만 잘하네 그렇죠 언제 씨를 뿌리냐 아니 일단 뿌려야 되니까 주머니도 부어갖고 존나 아파 죽겠는데 나 이제 깜빵에 들어가서 나는 어차피 더 오래 살겠지만 그래도 내 그 지금 몇 천년을 살아왔지만 몇 천년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자기 인생의 한 2, 30년 그렇게 짧은 기간도 아니잖아요 얘한테는 짧을 수도 있지만 또 무의미한 시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가야 되잖아요 하고 아씨 오케이 오케이 하고 수락을 합니다 변사또는 어떨까요 기쁘죠 기쁘다 이 번호로요 우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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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합니다 네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뭐 요만한 그 핀이나 인형 조그만 것 같이 이렇게 딱 주면 여자애가 받으면서 어 기뻐 아이 좋아 이럴 때 우레시 이런 말을 우레시 니가야 니가 아니 저도 못할 것 같으세요 우레시 그렇죠 우레시 딱 그러죠 야 이런 기쁘다라는 표현을 학문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될 줄을 상상도 못했네요 그리고 우레시 기쁘다 이렇게 형용사 읽고 있고 그 다음에 아 또 행복해졌죠 행복해지다 일본어로요 시아와세다 시아와세니 나루 잠깐 잠깐 행복해지다 일본어로요 시아와세니 나루 시아와 시아와세는 행복이에요 행복 근데 시아와세니 나루 하면 나루가 뭐뭐가 되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조사가 가죠 뭐뭐가 되다 근데 일본어에서는 나루 앞에는 무조건 니가 옵니다 그래서 뭐뭐에 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가 되다 행복해지다 행복해지다 시아와세니 나루 이건 자체로 그냥 외우세요 네 그런데 행복하다는 시아와세는 행복이고 행복해지는 거는 시아와세니 나루인데 행복하다 라고 하면 일본어로 시아와세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행복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행복하다 근데 이건 행복이다가 아니라 행복하다입니다 시아와세다 하면 행복하다 어쨌거나 별사토는 시아와세니 나루 하게 된 거예요 왕 학문선교를 하게 돼서 행복하다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그래요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 이렇게 고스톱을 치게 되었다 야 그렇게 근데 그나마 학문선교를 하니까 좀 뭐라 하냐 교육방송스러워요 나 같았으면 비역질 비역질 이렇게 했을 텐데 저급한 표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변사또가 수청을 들게 되니까 왕 이래가지고 도찰범을 데리고 처소로 갑니다 관저로 가죠 관저로 가갖고 자기 먼저 씻어 자기 먼저 씻어 그리고 막 증거 보관실에서 갖고 나온 메이드 인 청나라 물건들 쭉 늘어놓고 우와 이 신기한 거 봐 역시 선진 문물은 달라 이러면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신났어요 변사또는 재밌어 죽겠어요 지금 좋아 죽겠는 거죠 재밌다 일본어로요 재밌다 재미지다 재밌어 오모시로이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한 거 몇 가지들만 알고 계시면 일본인 이성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기쁘다 슬프다 행복하다 무섭다 부끄럽다 또 뭐가 있냐 암튼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변사또는 자기 먼저 씻어 장난감으로 놀고 있죠 도체 앨범이 샤워를 하는데 자기 신세가 어떻습니까 미치겠죠 그렇죠 슬플 거 아니겠습니까 네 슬프다 일본어로요 가나시 이건 노래 가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죠 아까 부끄럽다 하즈까시도 그렇고 외롭다 사비시 굉장히 많이 쓰지만 카나시 카나시 이 슬플 빗자 에다 시 이를 붙여가지고 슬프다 이것도 엄청 많이 쓰이는 말이죠 그러니까 카나시 카나시 노래 가사에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도체를 보면 샤워하면서 짜증이 확 납니다 미치겠네 시 자신의 이런 팔자가 너무 미워요 일본어로 밉다 일본어로요 니쿠이 니쿠이 밉다 뜻입니다 얄밉다는 따로 있어요 니쿠라시 라든지 표현이 니쿠타라시 미미한 표현이 다른 게 여러 개 있는데 이건 됐고 그냥 미워 그러면 니쿠이 니쿠이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형용사들 자 그렇게 자신의 신세를 증오하면서 한탄하면서 한탄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이번 회는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저기 변사또가 공이에요 수에요 아 수에요 수에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다음 회에 밝혀지지만 다음 회에는 변사또가 원래는 바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수 다 돼요 멀티에요 멀티 근데 다음에 좀 더 우리 변사또의 취향이 적나라하게 밝혀질 거 보다 더러워 죽겠네 정말 아 내가 빼먹은 게 하나 있구나 타노시를 안 했네 그치 타노시 안 했지 네 자 어떻게 여러분 오늘 아브라인 연고 마흔 일곱 번째 즐거우셨습니까 즐겁다 일본어로요 타노시 즐거울 락자를 써가지고 시이 붙여서 타노시이 타노시이 하면 즐겁다 되겠습니다 오늘 그 한 거 쭉 메모하셨다가 이거 이거 몇 개 안 되잖아요 이것만 이 형용사들만 외우셔도 대화를 하는데 특히나 검색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태용이도 없는데 태용이 욕 한마디씩 하고 끝마무리 짓도록 하죠 언제 해보세요 야 이 돼지새끼야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고민이라도 할 줄 알았다 뭐라고 욕하지 그러니까 그렇잖아 평소에 싫어하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아무 감정이 없으면 그 사람 욕해봐 그럼 어 뭐라고 욕하지 어 잠깐만 어 하다가 나올 텐데 그냥 턱 씻겼더니 초욱 씨랑 방송하면서 이렇게 망설임 없이 바로 대꾸하는 건 처음 보는데 지금 와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 저만에요? 네? 하셔야죠 뭐에요?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 욕을 하고 그래 야 우리 멤버들이고 식구인데 없는 사람 욕 안 한다며 야 정말 바닥을 보이나 바닥을 자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족유일전농 됐다는 질 밤의 책임자 마사오였고요 초욱이었습니다 예 히키였습니다 하나 둘 셋 맞다래 나만 하자 하나 둘 셋 맞다래 돼지 새끼야 바로 가 와 너무 안 가요? 아니야 합이 아니야 숙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